안녕하세요. 어르신께 건강과 웃음과 행복을 드리는 강사 신혜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너무너무 많이 많이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지 않았어요? 네. 엄청 썰렁하죠? 뒤에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웃겨요? 아 진짜? 뒤에 아이들이 너무 웃기네요. 너무 많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런 애기 또 놀고 싶어. 저런 애기도 놀고 싶어. 귀여워지지 않으실까? 신년강사님은 저런 애기 갖고 싶지 않아요? 보는 걸로 충분하죠. 10월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달력이 딱 3장 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오래요. 네. 세월이 엄청 빨리. 네. 이번 달도 조금 화이팅하고 좋은 에너지를 한번 발산. 네.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무릎 박수예요. 무릎 박수. 할 수 있다. 또 무릎 박수. 하면 된다. 무릎 박수. 내가 최고. 무릎 박수.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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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자아자. 아자로. 네. 잠깐 일어날게요. 앉아서 하면 잘 안되거든요. 셋. 자. 준비하면. 야. 시작할게요. 준비. 야. 시작. 무릎 박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무릎 박수.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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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네. 자. 화이팅하고 여러분. 화이팅은 마지막에.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만 바꿔 볼게요. 아자 대신에. 화이팅. 화이팅. 시작. 무릎. 무릎 박수. 할 수 있다. 무릎.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무릎 박수. 무릎 박수. 무릎 박수. 무릎 박수. 무릎 박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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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일어나셨으니까. 일어나신 김에. 노래 하나 뽑고 갈까요? 네. 하하하. 네. 고양의 모. 고양의 모. 나이에 살던 고양은. 가고 싶어요. 어디신데요? 목사님. 아하. 가시면 되지요. 자. 엄지랑 검지. 엄지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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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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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하나씩이에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에 한 손가락씩. 하나에 한 손가락. 하나에 하나씩. 나의 살던 고양은. 꽃피는 꽃다. 복스럽고. 하나씩. 아기 진달래. 울굽. 울굽불굽고. 떼걸 차린 동네. 네. 그 속에서. 놀러. 제가 보니까 부담스러우신가 보다. 습니다. 네. 손 좀 팔아주세요. 네. 자 위로 쭉 깍지 껴서. 기지개 한번 펴볼게요. 오른쪽으로. 쭉쭉쭉쭉쭉쭉. 자자자. 왼쪽으로도. 쭉쭉쭉쭉쭉. 뒤로 뒤로. 짜자자자자자. 다 있어. 어깨 좀 돌려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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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자. . 그 다음에 허리도. 이렇게 돌려볼게요. 허리 도. 산 밑쪽으로 도. 꼰ul을 좌우로. 몸통을. 좌우로. 네. 네. 무릎도. 무릎도. 무릎도 동글동글. 동글동글. 네. 한번씩 더. 뒤쪽도. 네. 네, 안발리도 한 번 썰어주시고, 어깨도 슬슬, 어깨도 슬슬,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번엔 중심, 우리 평영성을 한번, 체크 한번, 평영성. 평영성은 중심을 잡는 건데요. 오른다리 한번 들어서, 정지. 오른다리 들어서 정지. 오, 좋습니다. 5초만 버텨주세요. 예, 좋아요. 내리고, 자, 이제 왼발도 쭉. 5초만, 하나, 둘, 셋, 넷, 파서 내려주세요. 자, 한 번 숨 한 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한 번 더 숨 한 번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우리 웃어봅시다. 자, 한 번 해볼게요. 기억나시죠? 입꼬리 올리고. 세 번, 입꼬리 올리고. 시작!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조그만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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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한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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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너무 짧았어 이제 연습하는 거에요 요렇게 하시라 연습한 거에요. 우리 실제적으로는 아하하하 몇 초 동안 웃을까요? 저기서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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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을 더 산다. 선생님 웃어 봅시다. 한 번 더 해요. 재미있어요. 알겠습니다. 15초 동안 웃어야지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우리 100m 달리기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요? 뭐 타죠? 진짜? 타고 오세요 그럼. 우리 이제 100m 달리기 하면은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여러모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세요. 숨도 많이 차고. 대신에 대타가 있다. 대신 할 수 있는 게 바로 웃음이에요. 15초 동안. 대신에 15초 동안 웃어야지 그 효과가 똑같은 거에요. 15초.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해볼래요. 가능하실까요? 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하실 거 같아서. 자 우리 처음에 이 꼬리 올리고부터 웃어봅시다. 한 번 해볼게요. 웃어봅시다. 준비하면? 네. 좋아요. 시작. 이 꼬리 올리고. 이 꼬리 올리고. 이 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조그만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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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으로 온정이야 시원 잘했어 엄청 넘었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너무너무 잘하셨어 실버 총리에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100mL 닦고 닦고 우리가 잘하려고 선생님, 나는 웃으면서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래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웃어봅시다 는 계속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안 그러면은요. 웃어봅시다. 네네.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할까요? 재미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웃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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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마한 얼굴도, 하하하. 커다란 얼굴도, 하하하. 아싸쿠차. 아싸쿠차. quietly 웃고 글이 웃고, 온몸으로 웃자. 하하하하. imana 하하하. 하하하. 아이고 별자들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몸롱으로 할지엔 조금 많이 움직여 다리도 동동동동동동 다리도 동동동동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숨을 좀 marksman 숨을 좀 볼게요 100m 달리기를 했으니 숨을 잠시 숨을 잠시 보고 예 좋아요 한 번 더 숨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숨을 잠시 끌어올리셨다가 이번에는 내려주세요. 한 번 더 숨을 꾸려 올렸다가 내쉬면서 후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후 네 좋은 에너지가 많이 생긴 것 같으세요? 네 힘이 많이 생기셨어요? 네 엔더핀이 막 솟구치는 것 같아요? 기분이 확 풀렸어요 전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뼈구리라는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해볼게요 노래는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뼈구리를 하면 짱짱 네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뼈구리를 짱짱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뼈구리를 짱짱 아니야 어? 한 번이야? 어? 예예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처음부터 다시 네 처음부터 다시 우리 모두 다같이 시작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뼈구리 짱짱 시작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두번째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발굴로 하면 쿵쿵 에어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발굴로 쿵쿵 우리 모두 다 같이 발굴로 쿵쿵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발굴도 쿵쿵 세번째는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마지막엔 애교를 하면 아잉 시작 아잉시 아잉시 애교를 하면 아잉시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아잉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아잉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애교를 아잉 좋습니다 우리 처음엔 뭐 했어요 손뼉 쳤었죠 손뼉 치고 두 번째는 발 불러 세 번째는 인사 네 번째는 애교 네 이거는 이제 모두 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는 네 가지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두 다 자 자 안녕하세요 잘 하셨습니다 호수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말씀 좀 나누세요 한 번 더 훌륭합니다 최고에요 애교를 떨으니까 간지러워요 간지러우세요 이번에는 우리 손뇽이라고 하는데 레이크형 박수입니다 시작 찌르고 찌르고 쩔쩔 돌리고 돌리고 짝짝 찌르고 돌리고 짝짝 한번만 더 시작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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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짝짝 다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소품 갈 때 소주를 가져가신다고 하셨어요 소주를 한번 따로 아이고 그것도 소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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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따로 마셔 마셔 짱짱 따로 마셔 짱짱 따로 마셔 짱짱 따로 마셔 짱짱 한 번만 더 네 시작 따로 따로 마셔 짱짱 따로 마셔 짱짱 따로 마셔 짱짱 따로 마셔 짱짱 한 번 해야지 캬 한 잔 해야지 좋다 좋죠? 좋다! 한 잔 하니까 기분이 좋다 한 잔 하면 좋으면 두 잔 더 하고 세 잔 더 해야죠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준비 시작 따로 따로 짱짱 마셔 마셔 짱짱 따로 마셔 짱짱 따로 마셔 짱짱 또 좋다 좋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예 뭐 들어가라는 게 있어야지 하하하하 곧 들어가서 날이 올 거예요 하하하하 10월말 하하하 자 이번에는 또 손으로 로 다 entertainment salvation 벽 나랑 끝 잘님들 좋아요 뭘로 한 번 해볼까요? 한 글자짜리 한 글자짜리 뭐 없을까? 발 네 발 네 발 네 발 해볼까요? 시작 네 발 네 발 짝 짝 네 발 네 발 짝 짝 네 발 네 발 짝 짝 오른손 짝 짝 왼손 왼손 짝 짝 오른손 짝 왼손 짝 오른손 왼손 짝 짝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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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엄지 검지 짝 엄지 검지 짝 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레크형 박수고요 오늘 보약 보약을 보약을 먹고 아침에 한참 먹고 저녁에도 먹고 감사합니다 네 가자는 아침에 눈을 뜨며 손을 위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자네는 좋은 친구야 귀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귀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여러 가지 자네와 나 보약하는 보약한 사발 마시고 한 사발은 옆에 주세요 네 아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2절은 사랑도 해봤고 쭈쭈쭈쭈 1, 2, 3, 4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1, 2, 3, 4 2, 3, 4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새 언제 갈지 모르는 새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웃으며 살아가보자 웃으며 살 때도 크게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